몇 해 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아이를 집단으로 유산해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는데요. 법원이 간호사들의 근로환경 때문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간호사들이 집단 유산을 하고 출산한 간호사 4명의 아이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신 초기 3교대 근무와 고용 불안 등의 스트레스, 약품 분진에 노출된 업무 환경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자 간호사들은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태아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간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우더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진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인력이 다른 해보다 많이 부족해서 야간 노동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일하는 노동 강도가 더욱더 세지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간호사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 손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엄마와 태아는 하나인 만큼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태아 장애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여성 근로자의 산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